샤를 쿨롱 1736년 6월 14일에서 1806년 8월 23일 프랑스의 토목학자, 물리학자, 전기학자 초계는 토목공학에 관련한 토합론을 연구하였고 그로부터 마찰에서의 쿨롱의 법칙, 비틀림 현상, 재료강약의 문제를 다루었다. 앙굴림 출생 파리에 유학하고 공병단의 기술장교가 되어 서인도 제도의 마르트니크 섬에서 근무했다. 퇴역 후 과학연구에 전념하여 파리로 돌아와 파리대학 총장에 취임하였다. 1781년 파리과학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파리로 돌아와 초계는 토목공학에 관련한 토합론을 연구하였고 그로부터 마찰에서의 쿨롱의 법칙, 비틀림 현상, 재료강약의 문제를 다루었다. 전기현상의 연구는 아카데미에서 현상 모집한 나침반의 제작법이 동기가 되었다. 즉 비틀림 현상을 기초로 하여 1784년 정밀한 비틀림저울을 제작, 이것을 이용하여 하전간과 자극간에 작용하는 인력, 청력에 관한 정전기에서의 쿨롱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후에 이루어진 정자기의 법칙과 함께 전자기학의 정량적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전기량의 단위로 사용되는 쿨롱은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